미국의 선거에서는 여론 지지율과 함께 선거 자금으로 당락을 거의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사실상의 무경선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조바이린 대통령과 치열한 경선을 거쳐 리턴 매치하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 지지율에서 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거 자금 모금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조바이린 대통령은 선거 자금으로 7,100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2분기와 비슷한 모금 규모이지만 200달러 이하 소액 기부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달러 이하 소액 기부자들은 2분기에 전체에서 33%를 차지했으나 3분기에는 49%로 크게 늘어났다고 바이든 캠페인 본부는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모금한 3분기에 7,100만 달러는 공화당 라이벌들의 모금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석 달 동안 공화당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5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액과 약 3배나 차이나는 것입니다.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분기에 1,51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혀 두 후보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규모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전을 사실상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지 않아 10월을 시작하며 수중에 9,100만 달러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수중에 3,7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중에 현금 보유에서도 두 배 반이나 차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브 아메리카 등 정치행동위원회가 별도로 거액을 모금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 선거자금 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 산티스 주지사는 3분기에 모금한 1,510만 달러에 거의 대부분인 1,060만 달러나 경선 비용으로 지출해 거의 들어오는 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 산티스 주지사 측은 10월을 시작하며 수중에 1,23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개인 기부 한도를 고려하면 그중 500만 달러만 경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8% 대 13%로 드 산티스 주지사를 1년 이상 압도하고 있고 선거자금에서도 약 2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판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